AI AG 코어 툴 입니다 자 먼저 FMEA 페일러 모드 이펙트 어날러시스 고장 모드 역량 분석 입니다 FMEA 는 디자인과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하지만 시스템과 이펙트 기능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FMEA 는 단발성이 아니고 단계별로 작성하면서 분석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귀찮은 작업입니다 이 양식은 많이 봤을 겁니다 보통 오디터가 온다고 일정이 정해지면 작성을 시작하거나 시스템에 대충 작업해 놓은 것을 수정을 하게 되지요 다음은 MSA, Measurement System Analysis, 측정 시스템 분석, 측정기, 계측기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잘못된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는 대량으로 제조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는 프리시저, 정밀도, 에큐러시, 정확도 두 개념이 중요합니다 정밀도는 정확하게 반복하는 것, 정확도는 원하는 타겟 근처로 가는 것입니다 측정기 분석은 보통 미니탭을 사용하여 게이지 R&R로 검증합니다 또한 기관을 통한 검교정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PPAP, 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양산 부품 승인 프로세스입니다 PPAP는 APQP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APQP를 PPAP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APQP는 PPAP로 완료가 되고 해당 프로젝트의 양산 승인을 의미합니다 실제 오디터가 일정한 수량의 생산을 참관하고 양품률, 생산 캐파, 특별특성 CPK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SPC, 통계적 프로세스 관리는 UCL 상한, NCL 하한 관리, 그리고 데이터의 트렌드 관리가 기본입니다 SPC의 핵심은 CPK 관리입니다 특별특성 같은 경우 CPK 2.0, PPK 1.5 이상 만족이라는 가장 패스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그래서 특별특성 선정은 아주 민감한 것으로 FMA 분석에서 고장 확률이 가장 높은 항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통계 관리는 보통 미니탭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단기 공정 능력인 CPK, 단기 공정 능력인 PPK가 핵심적인 값입니다 APQP는 개발 프로세스로 자동차 OEM들은 자체적으로 APQP를 최적화하여 사용을 합니다 GM의 신차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GVDP APQP와 비슷한 구조이나 단계별, 게이트별 쓰는 용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협력사들은 용어를 숙지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108위크 2년을 개발 기간으로 신차 개발을 계획합니다 각각의 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항목을 패스해야 합니다 이것은 폭스바겐 프로세스입니다 ABCD 샘플로 구분하고 단계별 평가 항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사들은 B1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같이 개발 스케줄을 진행하게 됩니다 B2B는 B1을 통해서 APQP, PPAP를 진행한다는 표현입니다 포멜큐는 폭스바겐 구매 부서에서 협력사들에게 요구하는 품질 합의 계약 같은 것입니다 포멜큐와 같은 품질 계약을 통해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진행되는 모든 사례를 용어로 정의하고 협력사들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L은 셀프 오디트, ULM은 2차 밴더까지 오디트한다는 절타입니다 TRL은 긴급 미공지 오디트로 이 오디트를 실시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는 결과로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요타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용어만 다를 뿐 의미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간트 차트로 시스템화 하여 협력사들과 일정을 공유하여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도요타 부품 승인 프로세스를 PA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PA, Part Approval, SPMP, Supplier Part Master Plan, MQC, Manufacturing Quality Plan GM이나 폭스바겐 같이 용어만 다를 뿐 APQP를 기반한 같은 내용들입니다 현대차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1단계 모델 픽스, 2단계 프로토, 그리고 파일럿, MP, SOP 협력사 대상은 AQIS 라고 합니다 APQP 짝퉁인가? 다들 이렇게 용어를 살짝 바꿉니다 PPAP를 PSO, 프로세스 사인오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사 개발 인력들은 비용을 들여 관련 교육을 받습니다 AI, AQP, PPAP, PMEA 기초교육 같은 경우 이틀 45만원 정도의 비용입니다 이 정도면 개념 이해 정도이고 실제 서류 작성은 힘든 수준입니다 용어 암기 정도는 가능하지요 독일 규격인 VDA 같은 경우 5일에 280만원 이것도 ISO, IATF, APQP를 이해하는 사람이 받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2년 정도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최종 승인까지 받아 봐야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개발 프로세스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왜 하지? 페이프웍, 문서 작업 아닌가? 라고 보통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페이지에서 2005년에 현대가 개발 기간 18개월 단축한다는 뉴스를 보여드렸죠 결국 2019년 5월 9일 기사입니다 36개월을 24개월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18개월에서 36개월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개발 기간 단축이 어렵다는 거고 지금까지도 현대가 토요타를 따라잡지도 못했죠 현재 디자인 결정에서부터 양산차 출시까지 풀체인지, 완전 변경, 모델의 주기는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년 6월부터 24개월의 신차 개발 프로세스 재설계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준으로는 통상 6년에서 7년 내외관 디자인 위주로 바꾸는 부분 변경 모델은 5년 단위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친환경 모델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간 대비 부품수가 적어 신차 개발 기간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현대차에서도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인 것은 알고 있으나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은 아니지만 IT 최고 제조기업 삼성전자 사례를 보시면 2002년도 기사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93년부터 내부 경영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ERP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서 지난해 2001년이죠 전 해외 법인을 포함하는 ERP 구축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PDM 제품개발 관리 시스템도 2002년도에 마무리 단계이다 즉, 2002년도 경에 개발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여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메인 시리즈인 노트 시리즈를 1년 1개의 모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도 1년 1 모델 출시를 하지만 삼성보다 모델 수는 훨씬 적습니다 아이폰 6 시절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개 모델을 출시한 적이 있고 최근의 모델들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애플은 디자인 컨셉에서 삼성을 앞서지요 이런 앱등이라는 팬덤은 애플 초기부터 있었고 애플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APQP에 대한 개념을 설명 드렸습니다 실제 실시하거나 실행 각각의 태스크 문서 작성 방법은 상당히 어렵고 지루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PPAP 까지는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 조회수가 나온다면 더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